와! 이거 콩쥐이 서파이즈가 나왔어! 얼른 뜯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귀염둥이 착하고 예쁜 새나라의 어린이 파파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나이는 7살이에요 좋아하는 만화는 시크릿 주주 좋아하는 간식은 사탕입니다 간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사탕은 너무 맛있어요 아참 이름을 소개 안했네요 제 이름은 김예쁨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저를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저랑 파파맨도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까망이도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까망이입니다 저는 원래 피부가 이렇게 까맣지 않았는데 여름 밤 앞에 바깥에서 뛰어놀았더니 피부가 까매졌어요 사망아! 오늘은 뭐 할 거야? 나 오늘 사탕 먹고 싶은데 사탕? 진짜로? 나도 사탕 먹고 싶었는데 진짜? 우와! 우리 똑같은 생각을 했네 옆에 콩쥐이 사탕 가게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갈까? 콩쥐이 사탕 가게에 왔는데 콩쥐이도 없고 사탕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지? 아! 여기 사탕이 있는 것 같아 우와! 사탕이 나왔어! 우와! 되게 귀엽게 생겼다 하나는 바닐라 맛이고 하나는 딸기 맛이네 어! 근데 이거 사탕 내가 먹으려니까 너무 큰데? 좀 작은 사탕 없나? 아! 작은 거? 작은 것도 있는데 우와! 여기 작은 사탕도 있어 우와! 여기 작은 사탕도 있어 우와! 여기 더 작은 거 사과맛도 있어 우와! 여기 포토하탕도 있어 우와! 여기 포토하탕도 있어 어? 홍두마루? 이거 혹시 아이스크림? 어? 이거 호두마루 짝타게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어? 사탕가게인데 아이스크림도 파나봐 그럼 이것도 혹시 사탕이 아닌가? 와! 이건 햄버거랑 같이 먹는 감자튀김이야 그럼 이것도 혹시 사탕이 아닌가? 아! 이건 작은 사탕들이구나 와! 이렇게 보니까 사탕들이 엄청 많아 까망아! 근데 여기는 콩순이 사탕가게인데 왜 콩순이가 없지? 와! 이거 콩순이 서프레지가 나왔어! 얼른 뜯어보자!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크릿 주즈 서프라이즈도 나왔어! 와! 이거부터 뜯어보자! 아싸! 신난다! 와! 로셰가 나왔어! 와! 이번엔 또 누가 나올까? 와! 이번엔 또 누가 나올까? 상탄마다 너기로 한쪽üss! 와! 잔님들 찰프로 와! 이번엔 또 누가 나올까? Cisco tout screwdriver 와! 이번엔 휴주가 나왔어! 와우! 이번엔 또 누가 나올까? 음... 와우! 카카오톡! 야옹! 뭐야 우와 이번엔 아이고인거지! 와우! 그럼 이제 이 콩순이 사프타입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차례! 진짜 콩순이가 들어있을까? 여기서 잠깐 파파토이를 구독하고 알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LOL 빅 서프레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파파토이 구독 버튼을 꾹꾹 누른 다음 알람 버튼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댓글을 남기는 친구 한 명을 추첨해서 LOL 빅 서프레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파파토이TV 우와 진짜 콩숭이가 나왔어 파파토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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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파토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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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